몇 시간 적성인데? 연습해 우리 이제 옥상 갈 거야 눈 내렸잖아 눈 내렸잖아, 옥상 갈 거야 나 왜 하고 있었어? 옥상 갈까? 옥상 갈까? 엄마한테 먼저 갈까? 왜 꺼야 되지? 가자 연습으로 올라가 일로와 가자 와 그만 인포 우리보다 간다 올 수 있어, 할 수 있어 인포, 와 괜찮아 아니야, 하지마 할 수 있어 응 알았어 끝이 응 잘하네 올라가자 거기 아니야 한 번 더 올라가야지 끝이 나 사이다 넷 둘 둘 셋 둘 셋 셋 셋 넷 셋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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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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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